아.. 들어오지 못하잖아 녹음 중인데 집에 가려고? 샤넬에 가자 했잖아 녹음 중 아니길래 들어왔어 녹음 중이었어 방금 니 뒤로 와서 끊은 거야 집에 가자 했잖아 집에 갈까? 자 한 번 가볼게요 한영아 형의 집중을 깨지마 얘 위에 쓰기 좋겠는데 일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뭔가 조금 그게 그것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레츠 고!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박장환 박장환 기가만 다시 하자 기가만 한번 찍어볼게 이거보다 형 볼륨 괜찮아? 조금 더 크면 좋겠지? 어 조금 기가 하세요? 네? 네? 이거에서 기가만 먼저 한번 찍어서 완성시켜서 들어보자 제비가 왜 이렇게 웃냐 이 소리가 좋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소리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했을까요? 근데 지금 일기가 떨어져 일기가 오케이 조심스레 모으니 일기가 아니야 화이팅! 보여줘 오오 니안의 발라드 조심스레 모으니 일기가 아악 아 이거 모니터 해볼게요 조심스레 모으니 일기가 모니터 해볼게요 오케이 그 이음새는 일단 그냥 들어줘 볼륨 낮춰서 들어갈 수 있어 네 더 줄여야 돼? 응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볼게 네 현호야 어 현호야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입이 안 만져 보이신다고요?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제가 민망한 소리를 많이 해서 지금 따로 녹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심스러움부터 하나만 줘 그냥 기가 아까 걸로 잘라서 기가만 아까 걸로 듣고 그 조심스레는 이걸로 한번 들어볼게 음 이러면 뉘앙스 맞다 이거가 맞네 이거가 이거야 이거가 맞네 갈까? 어 이걸로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볼게 응 저는 지금 안 들립니다 저는 아무런 판단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저 엔지니어링을 한달까? 똑딱똑딱 다시 녹음하자면 다시 녹음하고 다시 괜찮아? 응 그럼 나 3,4,5 킵하고 예 한 번만 다시 알겠습니다 3,4,5 예 3,4,5라는 수줍던 나 이거 가사 좀 보여줘 찬용이한테 카톡하지 수줍던 어 걔랑 노래 안 해 너만 남이 무삭해진 듯 매일은 너로 가득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오늘 어 오 갈까? 미안 갈까요 응 Reggie 수줍던 천만 남이 무삭해진 듯 수줍던 천만 남이 무삭해진 듯 천만 남이 무삭해진 듯 매일이 너로 가득 차서 오늘도 죽을게 어른도 적을게 행복했다고 너로 마무리하는 하루 모니터요? 네 모니터랑 방금 들은 방금 녹음한 트랙을 플레이백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셨다고요? 한 번 더 알게 되신 거죠 오케이 한 번 다시 할게 행복 살리는 거 낫지 않아? 한 번 들어볼게 다시 행복 저기 끝 처리가 너무 좋다 삭제를 했다가도 커맨드 스피트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게 행복만 들... 여기? 아니 했다고 그럼 일단 이것만 살려 행복했다고만 살려줄래? Yes sir 예선이 머리에 있어도 정말 남이 무색해진듯 매일이 너로 가득 차서 오늘도 적을 깨우고 야야 너 눈 좀 그만 긁어 왜 이렇게 긁어 그만 감사합니다. 벤코르소 싸울 때 해보자. 그래? 야, 현호야, 일단. 나중에 다시 한번 하자. 기다렸단 말이야. 더 잘했어. 계속 잘한다. 내꺼 보이셔 잘하네. 정말 남이 보색해진듯 매일이 너로 가득 찼어 오늘도 죽을게 행복했다고 너로 마무리하는 하루 3주연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. 내가 가진 건 당신 밖에 없어. 진짜요. 티아나 함께해줘서 고마워요. 사랑해요.